가을이 왔나 싶은데 남낮에는 여전히 후덥지근합니다. 그래도 나나미 탐치롭게 익어가는 과일들을 보니 저절로 마음이 풍성해지는데요. 무더운 8월달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일을 가을 바람에 날려 보내시고요. 새로 시작된 9월에는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하는 민주심의 창립행사로 19번째를 맞이하는 한국인물 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여권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발부라는 시상식으로 국내의 많은 시상식 중에서 전권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면방 전 서울시장, 국회의원 안철수, 홍준표, 교정부, 김호성 이원을 비롯해서 탤런트 최 브람,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영 등 저명 인상의 2선 수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시상식의 MC의 영광을 안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올해 역시 훌륭한 분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먼저 그럼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회를 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 대한 경매 나는 자란스러운 특급이야 자유롭고 정의롭은 대한민국의 두 가지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가진 것입니다. 경제에 대한 경밤 다음으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위원장 전역 이낙연의 학교 근수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물대상 심사결과 보고서 먼저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물대상 수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는 가족의 힘이 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족 여러분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신천 축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번시상식은 그동안 나라의 발전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 각 부분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노력을 드려온 대한민국을 빛낸 악천 일꾼들을 대상으로 보다 공격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위해 각계의 명망인은 오인과 언론계 인사를 신사위원으로 위축하여 명밀한 검토와 인정작업을 거쳐 신사하였습니다. 이번 신사에서 수상하지 못했지만 묵묵히 자신의 처리에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기업들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18일 신사위원장 전역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사위원장의 심사경과 보고가 있었고요. 지금도 본격적인 시상회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상자들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이 될 수상자들께서는 시상스탄 앞쪽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수정치 공로보문 새정치 민주연합 국회의원 남인순 위사람은 투철한 나라사랑과 국가에 대한 소명감으로 대한민국의 바른 정치와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해 왔으며 더불어 입법기관이 국회의원의 역할에도 충실히 임하며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최우선 가치로 인생을 보듬는 국민의 대변자로서 뛰어난 위정발평을 보여왔기에 2015년 한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우수정치 공로보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패를 드립니다. 민주신문 방상숙 여러분 큰 바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세정치 민주연합의 라기승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세기 비디오브룹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상이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제가 정치하면서 오늘 많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한 정치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정치공로보문 세월이당 국회의원 안표 대 위사람은 투철한 나라사랑과 국가에 대한 소명감으로 대한민국의 바른 정치와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해 왔으며 더불어 입법기관이 국회의원의 역할에도 충실히 임하며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최고상 가치로 민생을 보내는 국민의 대변자로서 뛰어난 의정활동을 보유하기에 2015년 한국을 믿은 21세기 한국인국을 대상 우수정치공로보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태를 드립니다. 민주신문 상위고문 김경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뜻밖의 큰 선물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제날 더욱더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을 똑똑히 잘 사는 나라를 받은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또 부강한 나라, 또 따뜻한 나라, 삶이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재실문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름만 함께 준비해져서 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더 큰 바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공로대상부문 한몫공원 주역대표 황덕만 위사람은 한몫 전문 대복직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의 지대하여 이에 2015년 한국을 빛내 21세기 한국인몰 대상 전통문화공로공원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태를 드립니다. 민재신문 상임공원 안광양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주병제경영공원 파트넘구정 대구산업 대표이사 나동성 위사람은 전문기념에 비서 탁월한 기업경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것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극복이 지대하여 이에 2015 한국을 빚는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대한민국 창조경제 겸여 공로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패를 잃습니다. 민주주의는 안고왕이함 상임홍입니다. 다음으로 시여 공로부문 주식회사 진영 러너폼 대표이사 손영준 이 사람은 전문 경영으로서 탁월한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 발전이 입혀진 것은 물론 기포시 의회 회장 공로상을 비롯해 다수의 수상을 수상하였고 그 공이 신뢰하여 이에 2015년을 빚는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21세기 창조경 시여 공로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패를 드립니다. 민주신문 상위고문 안광양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불교 공로부문 은혜사 조신혜인 큰스님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사 조신혜인 큰스님으로서 이에 사회공헌이 지대하여 이내 2015년 한국을 빚는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대한민국 불교 공로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패를 드립니다. 민주시민 상위고문 안광양 수상입니다. 다음으로 선정교통 보다 역시 공로부문 류근홍 이 사람은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CEO가족을 수료한 전문의로서 한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것은 물론 그 공이 지대하여 2015년 한국을 빚는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선정교통 보다 역시 공로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패를 드립니다. 민주신문 상위고문 안광양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지역사회공사 공로부문 김포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이호석님입니다. 이 사람은 김포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박진희청에서도 상위고문이 지대하여 이에 2015년 한국을 빚는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지역사회공사 공로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패를 드립니다. 민주신문 상위고문 안광양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단체장 리더십 공로부문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정종현 이 사람은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충청북도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등 건강한 생활문화 본인의 조성을 통해서 국가경제 강화에 기여했기에 이에 2015년 한국을 빚는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단체장 리더십 공로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패를 드립니다. 민주신문 상위고문 안광양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불교 복무국은 열애 불교 종계 중 현지선언 주지수님 회견입니다. 이 사람은 열애 불교 종계 중 현지선언 주지수님으로서 불교면제를 위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남다른 지역사회 공사 정책으로 사회공원이 지대하여 이에 2015 한국을 빚는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대한민국 불교 복무국은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패를 드립니다. 민주신문 상위고문 안광양 축하드립니다. 혁신창조경영의 글로벌 공로대상 한국금산인산평풍조합 조합장 선원석 이 사람은 한국금산인산조합장과 언론인으로서 그 공인시대하여 2015년 한국을 빚는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혁신창조경영 글로벌 공로고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패를 드립니다. 민주신문 상위고문 안광양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 사격 학술연구 및 사회공사 공로 부분 동물학 주신님 고명입니다. 이 사람은 동물학 주신으로서 대한민국 불교 발전에 입하지 않고 공원은 물론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담당한 지역 사회공사 정신으로 사회공원이 지대하여 이에 2015 한국을 빚는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불교 학술연구 및 사회공사 공로 부분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패를 드립니다. 민주신문 상위고문 안광양 축하드립니다. 소통문화 공로고문 법화 건축 대표 정재원 도편수 이 사람은 대복장으로 50여 년간 한옥과 불교사찰 사장 등 다양한 보건축물을 짓는 데 평생을 마친 도편수로서 그 공이 지대하여 2015년 한국을 빚는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대한민국 전통문화 공로고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패를 드립니다. 민주신문 상위고문 안광양 우수정지 공모국은 새누리나 국회의원 이무현 이 사람은 특철한 나라사랑과 국가에 대한 소명감으로 대한민국의 바른 정치와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해 왔으며 더불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역할에도 충실히 임하며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민생에 보는 는 국민의 대변자로 뛰어난 의정활동을 보호하였습니다. 이에 2015 한국을 빚는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우수정치공로 공을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태를 드립니다. 민주시민 김경구, 상윈곤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상을 주신 해주신 분 강살대표님과 우리 이태석 국농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정치해서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라고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사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상생정치 공론국은 대한민국 사이버 국회의장 상생정치연구원 원장 송조익 위세력은 상생정치연구원 원장으로 평홀한 민원식으로 국가정책면전에 이발지한 것은 물론 사회공헌이 지대하여 이에 2015 한국을 빚는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상세정치 공론국은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태를 드립니다. 민주시민 상위공원 김경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역시 대상 공론국은 보령시청 시장 김동일 위세력은 보령시청 시장으로서 지역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득불과 소금 역할을 한 것은 물론 지방자치행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2015년 대한민국을 빚는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지방자치혁신공론국은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태를 드립니다. 민주신문 전문의사 김재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 소원 부탁드립니다. 박정론은 대상 법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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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변호사 권태호 미사력은 법무부 청중 대표 변호사로 공직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전국 최상수 검사로 물리며 한국 법조계 범죄에 문득히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이외에 사회공헌 활동이 지대하여 이에 2015 한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물대상 법조공부 부분 최상자로 선정되어 이에 상태를 빌립니다. 민주신리 김성무이사 김재범 축하합니다. 다음으로 교육공헌 부문 대상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영예교수 박노동 미사력은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영예교수로 그 공이 지대하여 2015년 한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물대상 교육공헌 부문 최상자로 선정되어 이에 상태를 빌립니다. 민주신문 전무이사 김재경 축하드립니다. 민주신문 전무이사 김재경 축하드립니다. 김재경 축하드립니다. 김재경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가정공헌 부문 호당정책연구소 소장 정연철 미사령부 호당정책연구소 소장이자 법학 박사로 지역을 위해 주민들과 호흡하고 소통하며 정책을 제시하는 등 문국의 소행을 다해 왔기에 2015년 한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지역사회발전공헌 부문 수승자로 선정되어 이 상태를 빌립니다. 민주신문 전무이사 김재경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고용복지 공헌 부문입니다. 세정치 민족연합 충남 당지 지역위원장 어기구 이 사람은 경제학 박사로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고용복지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며 사상 별류를 바탕으로 평화 지역을 위해 주민들과 호흡하고 소통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정책을 제시하는 등 이에 소임을 다했기에 2015 한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고용복지 공헌기구 신상자로 선정되어 이에 상태를 빌립니다. 민주신문 전무이사 김재경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고용복지 공헌 부문 한국과학진흥원 회장 임동표 이 사람은 글로벌 바이오 선보기업인 한국과학진흥원의 회장으로 소상공인의 고용 창출과 자유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기 위해 2015년 한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고용복지 공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에 상태를 빌립니다. 민주신문 전무이사 김재경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고객반초 우수기업은 일지인상상사 대표 김경래입니다. 이 사람은 인상도의 업체인 일지인상상사 대표 이사로서 우리 사회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데 문목히 소액을 다여야 하기에 이 일기 2015 한국을 빌린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고객반초 우수기업 공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에 상태를 빌립니다. 민주신문 전무이사 김재경 축하드립니다. 고객반초 우수기업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에 상태를 빌립니다. 민주신문 전무이사 김재경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지방자치 대상 공로국은 고흥구청 군수 정상혁입니다. 이 사람은 고흥구청 군수로서 지역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소금 역할을 한 것은 물론 지방자치 핵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대대의 내외적인 상방이 높아 이에 2015 대한민국을 빌린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지방자치 공로국은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에 상태를 빌립니다. 민주신문 전무이사 김재경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모두 축제인 곳이 만세 보령 신장 김동희입니다. 너무나 미찬한 사람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고맙고요. 다만 우리 보령을 정말로 아름다웁고 거대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얼굴에는 아름다운 미소가 흐르고 가슴에는 따뜻한 침렬이 변화되며 주변 환경과 사람과 기독된 듯한 이소 침렬 청결을 노노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운동을 통해서 우리 보령이 전국 밖에서 오는 많은 관광객에게 편안한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찾아가고 하는 용렬으로 받아들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그러한 용렬을 수입받았으니까 우리 보령이 많이 관심과 사랑을 주시고 모든 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키는 데 지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상자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상은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상 받는 것보다 상을 지우는 것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수상자 신뢰로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고흥구청의 불수로 정상경님의 인사드립니다. 지방자치부의 공룡국 대상 경북울진부의회 의장 임형구 이 사람은 경북울진부의회 의장으로서 지역주인이 관할 때 의정 수령으로 높은 신반과 의회 발전을 기여하고 인시되하여 2015년 한국을 인내 21세의 한국인물 대상 지방자치의회 공룡국을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태를 드립니다. 민주신문 상위공원 이경상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정치혁신으로 국은 한나라당 대표총재 이태희 이 사람은 한나라당 대표총재로서 타고한 정치혁신으로 국가정치 불전에 이반제한 것은 물론 사회공원의 극복이 지배하여 이에 2015년 한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정치혁신 공룡국을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태를 드립니다. 민주신문 상위공원 이경상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 의전 공룡국을 대상 보령시의회 의원 황민순 이 사람은 보령시의회 의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애국심으로 지방의회 정사에 주춧돌 역할을 하였으며 높은 신관과 의회 관전에 기여한 공이 시대하여 이에 2015년 한국을 빛내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지방의회 의정 공룡국을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태를 드립니다. 민주신문 상위공원 이경상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발전 공룡국을 대상 연구구의회 의원 김준식 이 사람은 연구구의회 의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애국심으로 지방의회 정사에 주춧돌 역할을 하였으며 높은 신관과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시대하여 이에 2015년 한국을 빛내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지방자치발전 공룡국을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태를 드립니다. 민주신문 상위공원 이경상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 의정 공룡국을 대상 논산지의회 의원 김영훈 이 사람은 논산지의회 의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애국심으로 지방의회 정사에 주춧돌 역할을 하였으며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2015년 한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지방의회 의정 공룡국을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태를 드립니다. 민주신문 상위공원 이경상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 공룡국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추천 사문사 주지수님 서덕재 위사람의 추천 사문사 주지로서 분류발전을 위한 바쁜 인정 속에서도 남다른 지역 사회공사 정신으로 사회공원이 지대하여 이에 2015 한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사회복지 공룡국은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태를 드립니다. 민주신문 상위공원 이경상 축하드립니다. 한국무요한량무요인 공룡국은 한국전통미요협회 상임이사 이응호 위사람은 한국전통미요협회 상임이사로서 한국무요발전을 위한 바쁜 인정 속에서도 남다른 지역 사회공사활동으로 사회공원이 지대하여 이에 2015 한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한국무요한량무요인 공룡국은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태를 드립니다. 민주신문 상위공원 안광양 축하드립니다. 상위공원 안광양 축하드립니다. 상위공원 안광양 축하드립니다. 상위공원 인천광역시 자율방법연합회 회장 홍의회의 이 사람은 이천광역시 자율방법연합회 회장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바쁜 인정 속에서도 남다른 지역사회공사정신으로 사회공신 공원이 지대하여 이에 2015 한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지역사회공사 공룡국은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태를 드립니다. 민주신문 상위공원 안광양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전통예술전문 연출기획 공룡국은 명예예술경영학 박사 동국예술기획 대표이사 박동구 이 사람은 동국예술기획 대표이사 로서 전통예술 발전을 위한 사회보원이 지대하고 우리나라 전통예술과의 장을 펼쳐나가는 데 힘써왔으므로 이에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전통예술전문 연출기획 공룡국은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태를 드립니다. 민주신문 상위공원 안광양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제외동포경제 공룡국은 김일연 이 사람은 금백그룹의 대한민국 담당자로서 사회공원의 그 공이 지대하여 2015년 한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제외동포경제 공룡국은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태를 드립니다. 민주신문 상위공원 안광양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수제 발효권 연구발전 공룡국은 초빈자연음식연구원 원작 조아경 이 사람은 한국국차협회 상위위사로서 수제 발효권 연구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사회보원의 그 공이 지대하여 이에 2015 한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수제 발효 꽃차연구 발전 공룡국은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태를 드립니다. 민주신문 상위공원 안광양 축하드립니다. 글로벌 리더십 공룡국은 상윤기공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원학 글로벌 리더십 공룡국은 상윤기공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원학 대상 글로벌 리더십 공룡국은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태를 드립니다. 민주신문 전부이사 김재범 축하드립니다. 멍든물 혁신경영 공룡국은 장성원천수 로터라 대표이사 최성락 미사연구의 전문개혁인으로서 탁월한 기업경영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이발제한 것이 물론 국가경제발전의 그 공익지대하여 이에 2015 한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멍든물 혁신경영 공룡국은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태를 드립니다. 민주신문 전부이사 김재범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CEO 공룡국은 주식회사 MDT 대표 김진석 이 사람은 전문경영인으로서 탁월한 기업경영으로 그 공익지대하여 2015년 한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대한민국을 빛낸 CEO 공룡국은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태를 드립니다. 민주신문 전부이사 김재범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대한민국 불교 공룡국은 능회사 이범주 스님 이 사람은 능회사 스님으로서 불교발전을 위한 밝은 일정 속에서도 남자들 지역사회 공사정신으로 사회공헌이 지배하여 이에 2015 한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대한민국 불교 공룡국은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태를 드립니다. 민주신문 전부이사 김재범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국가발전 외교 공룡국은 S4U 회장 허남정 이 사람은 전문 경영인으로서 확울한 기업 경영으로 국가경제발전에 이민 이반이 한 것은 물론 국가경제발전에 구분이 지배하여 2015년 한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국가발전 외교 공룡국은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태를 드립니다. 민주신문 전부이사 김재범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한국국가 공룡국은 대륙기구 도전에 남해 주신 지부장 이우문 이 사람은 중용무용분한지의 제29회 서동서리 이수자로서 한국의 발전에 지배한 공이 지배하여 2015 한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대한민국 한국구방 공룡국은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태를 드립니다. 민주신문 전부이사 김재범 축하드립니다. 지역가격공사 공룡국은 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장 협의회 회장 조영연 이 사람은 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장 협의회 회장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 속에서도 남다른 지역사회 공사정신으로 사회보원이 지배하여 2015 한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지역사회 공사 공룡국은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태를 드립니다. 이낙연 교수 심사위원장 전영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방송 고객관족 동영 공룡국은 동영텔레콤 대표 김경은 네 바로 대한민국을 빛낸 석조강 공룡 대상 고객관족 호경석재 대표 임임호 네 대한민국을 빛낸 시여 공룡국은 최천년 장례보다 회장 박장 네 다음은 건설산업 혁신 공룡 부분 신설건설 경화건설 석진산업 회장 박인규 네 다음은 한국 전통예술 공룡 대상 모든 한국 전통인속 의원회 회장 이송인 대한민국을 빛낸 대국 제작 명인 공룡 부분 양지국 악사 대표이사 조남양 네 모나카 대책 공룡 부분 남서울예술종합 직업종문학교 악기수리학과 허장 박대치 네 다음은 대한민국 문화인출 공룡 부분 보성그룹 대표이사 빈대욱 다음은 친환경 혁신 공룡 부분 하이바이오 컴퍼니 대표이사 송등호 네 다음으로 세계평화 공룡 부분 한국기록원 원장 한한국 위사람은 한국기록원 원장으로서 세계평화사랑연맹 이사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산업위원 등 박원일정 속에서도 사회공헌의 극복이 지배하여 2015년 한국을 인해 21세기 한국인물대상 세계평화 공룡 부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표를 드립니다 민주신문 상위고문 이경상 축하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창조경제 공룡 부분 루인푸르 대표이사 안상교 네 다음은 문화인재 공룡 부분 대상 가수 경희 네 다음은 국방안보 공룡 부분 서시재한군인회 회장 박성영 네 다음은 제외동포 공룡 부분 제1전남도 미노의 코리아투데이 대표 구말고 네 다음은 한국국방 공룡 부분 국악인 최순화 미사람은 국악인으로서 한국국악 발전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남다른 지역사회 공사 정신으로 사회공원이 지대하여 이에 2015 한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물대상 대한민국 한문고가 공룡 부분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표를 드립니다 민주신문 상위고문 안광영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시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상자 여러분께서는 다시 다시 한번 축하 말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19회 2015년 대한민국을 믿는 21세기 한국인물대상 시상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프라노 서성희씨의 공연을 보면서 저희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일홍 최상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원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다 이다 맞으신가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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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零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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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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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